뺏어 마! 보셨어요? 아대야! 아 예 작가! 뺏어 마! 알 론다! 구라숨 구라숨 너무 많이 돌렸잖아 뺏어 마! 알 론다! 어? 얼탔네? 그러면은 그냥 직선으로 걸어가서 죽여야겠다 아대야! 아 예측까지 없으면 죽고 옆에 다 돌렸다 이거 안돼! 알 론즈 구라숨 마! 구라숨 마! 알 론즈 아대야! 귀여워요 얼굴이 좀 변하신 것 같네요 그 대바대 살인마 할때는 코가 커져요 그래야지 생존자 냄새를 잘 맡을 수 있기 때문이죠 록시 고기 알 론즈 알 론즈 따깍 뺏어 마! 알 론! 왜 앉았어 이거 알 론즈 여기로 가 으흠 어헝 알 론즈 아 데레 론즈 아 론즈 장사 콤보 공속이 4개 나쁘지 않아 저 앞에 발전기 방금 손 뗐고 루인 살았고 아아 소 구우 우드아 뺏어버렸어 나 이제 총을 어떻게 하는지 확실히 알았어 이 새끼 총 안 쏠 때 제일 강한 놈이야 총 쏘는 건 정말 최악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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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우에 날려야 돼 안 돼! 하면서 그런 놈이었어 구라쑤마 이게 제일 쎄 구라쑤마 아 저기 세 개를 지키고 싶은데 지금 가봤자 돌아 있겠지? 빼쑤마! 알론사! 어디서 구하러 와 넌 잡을 거야 일로 가는 척하다가 약간 뺀 물이 1초라도 더 줄일 수 있죠? 소소한 심리즌 오늘 방송일 지켜주셔서 얼굴은 두고가 돼요 군대가서 노시간날 때마다 찾아보겠습니 아 감사합니다 만원원 감사합니다 군대 입대세요 내일? 이게 정상라나 빼쑤마 보셨어요? 아드야 아 옛작가 빼쑤마 아론다 이거야 이게 총구라고 완벽히 머리 위에 썼었어 방금 심리전이 마치 내 코처럼 빼슴 아까비 이거 토구였으면 맞췄다 인정? 알로 문자 약간 독 안에 넣고 가둔다는 느낌으로 여기 있네요 알로 문자 이거는 빼준마 각이 안 나와요 구라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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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준마 진짜 싸요 왜냐? 얘는 아까 전에 구라준마에 당했던 적이 있기에 이 게슴 리즌 지금 왔고 공속 8 최대 공속 어 큰일났다 일단 올킬은 좀 힘들 것 같고 여기 존나 먼데 이게? 알로 문자 얘 걸어놓자 일단 집 쪽 안 달리고 여기 숨었네 일단 얘 쓰러뜨리고 달립시다 바로 걸고 빨리빨리 행동하면 올킬할 수도 있어 아아아아아아 저발전기 너무 멀어 그러니까 요거 한 칸이랑 요것만 지킬게요 일단 저 멀리꺼 두 명 붙으면 그냥 주자 짤 수 없다 지금 달려볼까? 아 게이지가 너무 조금 남았는데 뒤쪽으로 올 수도 있어서 왔다 알롬즈 알롬즈 조용히 최소 동선으로 어디 알았어 여기 있다 구라수 엄마 구라수 엄마 구라수 엄마 구라수 엄마 빼수 엄마 어디 갔는지 봐놓고 핏자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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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핏자궁 아알런자 여기 오! 그러면 여러분들 저 요 시점에서 같이 한번 골라볼까요? 우리의 새로운 룩시타를 파워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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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뱃숨마 알롱지 뱃숨마 알롱지 뱃숨마 알롱지 다음 기다려 여러개 있어 파워풀 파워풀 느낌이에요 이게 어? 약간 아리랑 느낌 헉! 뱃숨마 알롱지 약간 아리랑 느낌 나는데 이거? 이거 약간 독도끼기인데? 몇개 더 찾아볼게요 요게 지금까지 들은게 파워풀 카테고리 안에 있던거였고 3 섹시 알롱지 빼줌마 알롱지 알롱지 빼줌마 빠줌마 알 론지 알 론지 빼줌마 알 론지 박차Turns 살짝 부족하다 이리와봐 좀만 어떤 노래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아니 룩시타를 비트를 대체가 안되 애초에 그거 개띵곡이야 그 특유의 아리랑 감성이 그 국뽕을 자극하는 그 그거는 똑같은 걸 요구하면 안 돼 이 비트들에게 그거 개띵곡이라고 일단 제가 계속 디딩은 해볼게요 이거 내가 오늘 몇 개 한번 시험해볼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